자 이제부터 선거가 있으면서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가 9천 개가 조금 넘어가네요. 지금 같이 보시는 분들은 지금 19000명 달하시는데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각 당이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오늘 아마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4시인가요 조금 있다가 저출생 관련된 정책을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부총리급으로 인구부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저출생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발표를 해요. 또 민주당도 오늘 신혼부부에게 대출 감면해 주고 주택 제공하는 내용으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 이걸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저출생이 워낙 지금 우리가 국가적 이슈다 보니까 연야가 이런 경쟁하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정책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의미 있는 또 정치개혁 공약을 했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지호 님 걸 뺏긴 것 같은데 출판기념회로 정치자금 받는 관행을 근절하겠다. 오늘 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정책을 받는 관행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중앙일보가 르포 한 걸 따르면 이 출판기념회를 하기 위해서 보통 대필 작가한테 천만 원 이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빨리 책을 쓸 수 있대요. 대부분 다 그렇게 대필 작가를 써서 책을 내서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대필 작가들이 아주 성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을요. 내용도 정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 돈을 하는 창구 역할을 하니 이거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건 뭐 저작권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이전부터 출판기념회가 참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없애자.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매번 그게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냥 유야무야 되고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법안으로 추진하는 거 이게 계속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나부터라도 출판기념회는 안 하겠다라고 서약을 하자. 불체포 특권 헌법상에 있는 권리이지만 나는 그거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듯이 출판기념회 열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제도개혁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슈를 이제 나름대로 띄운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탕 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움직임만으로는 이게 제도적으로 딱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아예 법을 바꿔서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공천 신청 서류에 원래 저기 두 가지 서약서를 내도록 엊그저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거든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라는 서약서. 그다음에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판결 받으면 세비 다 토해내겠다고 하는 이거. 그렇다면 이번에 무슨 또 저기 이걸 내야 되냐면요. 출판기념회 법이 바뀌기 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앞으로 당장 이 시점부터 출판기념회 하지 않겠다. 이것도 서약서 내야 됩니다. 참 저도 이게 책이 아직 없는데 왜 없냐면 정말 책을 하나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그럼요. 책 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있잖아요. 정말 제일 그 한 게 이준석이요. 오늘 정강정책 오늘 뭐 이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소통관에서 했는데 뭐 이건 여담인데 요즘 이준석이 소통관 누구 명의를 빌린지 아십니까. 누구 명의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소통관 빌리려면 현역 국회의원이 있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 하나도 없잖아요. 그전에는 양양자가 빌려줬어요. 양양자. 그런데 양양자가 이게 보니까 다른 사람 대신 빌려주는 게 한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한도가 있는데 한도가 다 찼대요. 그래서 누가 빌려주느냐 권은희가 빌려준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의 권은희. 아니 저는요. 정말 이 유호종도 지금 탈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허허나도 탈당했잖아요. 그런데 권은희 왜 탈당을 안 한 겁니까. 그렇죠. 아니 본인이 지금 노선과 모든 게 국민의힘하고 아니잖아요. 굳이 굳이 굳이해요. 그러니까. 왜 탈당 안 한지 모르겠어요. 굳이 굳이 굳이해요. 오늘 이준석이 뭘 발표했냐면 노인문임승차를 폐지하겠다. 현재 65세 이상 대상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했다. 대신 월 만 원에 선불교통카드 지급하고 추가로도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간 12만 원의 선금 교통카드인데 오늘 대한노인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지하철이 적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이용 같은 경우는 저는 딴 것보다 다른 가회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게 우리가 고령사회로 초고령사회 가면서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노인들의 건강 이게 사실 지켜내는데 이 무임승차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왜냐 어르신들이 일단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 지하철은 무료니까 지하철을 타고 시외로 갔다 왔다 하시면서 나름대로 건강을 챙기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어르신들이 보면 배달 일을 많이 하십니다. 꽃 배달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지하철이 무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도 투입이 돼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천안 이런데 거기 노인분들이 온천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게 왜 가능해요. 지하철이 무료이니까 거기까지 가서 온천하고 돌아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은요. 이걸 왜 이런 걸 해냈을까. 이런 거를 무임승차 폐지한다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나올 거라는 것을 바보가 아니냐는 그 정도는 다 예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인표는 고령층 표는 자신들이 얻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 거꾸로 2030 고령자들의 반발이 있으면 젊은 층으로부터는 좀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얄팍한 수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연 2030이 이거 한다고 이준석에게 관심을 주고 지지를 보낸다 그거는 저는 착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그런데 이 문제에 저는 해법은 저는 오래전에 그거를 2015년부터 그런 주장을 기억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의 법정 연령이 있잖아요. 이게 65세 아닙니까. 이거를 단계적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유엔 기준으로도 65세예요. 노인이. 그런데 저도 그렇게 되면 5년 후에 이제 노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 스스로 노인 5년 후 돼봐야 알겠지만 65세가 됐을 때 제 스스로 노인이다 뭐다 이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요즘 65세는 올라다. 올라다 올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이 노인의 법정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최초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70세까지는 건강하게 일하면서 뭐하고 그래서 연금개혁 문제도요. 이게 이제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의 법정 연령이 70대로 높아지면요. 연금 수급 개시가 70세부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연금개혁에도 이게 하나의 물꼬를 틔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말이에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회장하던 분이 먼저 그런 제안을 했어요. 먼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준석의 또 참 황당한 걸 하나 더 짚고 가겠는데요. 어제 저희가 던킨도너츠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2022년 5월 18일 날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취임을 했는데 그날 취임하면서 이제 던킨도너츠를 하고 커피를 가지고 출근했던 그 모습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준석이 15일 날인가요 어디 나와서 아 그거 그 가짜인 것 같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저쪽 저 뭡니까 이 타워팰리스에서 법무부까지 오는 데는 이 던킨도너츠 집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아내 사람 시켜서 사옥에서 이미지 하는 거다. 메이킹하는 거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국민의힘에서 그날 한동훈 장관은 광주 갔다가 2시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거기서 던킨도너츠 사서 거기서 출근한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깨깽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뒷조선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이버 지도로 놓고 한 거다. 그러면 그 2시에 왔다는 거 그건 제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자가 김현정이 아니 그러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은 또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가짜 뉴스 이야기 해놔 놓고 사과를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되게는 틀린 거죠. 그걸 우리가 진적 알아봤잖아요. 진짜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에 사과를 안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미지 메이킹 메이킹하는데 본인은 어땠습니까 2021년도에 당시에 당대표돼서 첫날 출근하는 날 따릉이 타고 출근했잖아요. 따릉이. 그거를 기자들한테 문자로 해서 따릉이 타고 출근한다고 다 모이게 해놔 놓고 아니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 본관이 얼마나 멀다고 그거 걸어가면 되지. 걸어가면 바로 한 5분도 안 걸릴 텐데 그거를 따릉이 타고 백팩 메고 오면서 또 온 신문이 그걸 또 전부 다 역시 30대 대표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또 극찬을 했습니다. 그날로 끝이었어요. 맞아요. 한 번도 더 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몇 번 출퇴근하고 그것도 계속 쇼하더니 결국은 그냥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참 그렇게 쇽쇼를 진행해놔 놓고 한동훈 위원장이 하지도 않은 그걸 갖다가 했다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해놔 놓고 아니 사회자조차도 아니 사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사과 안 하는데요 진짜 참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 사과도 안 하니 저게 무슨 정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유 정말.